사페님 이거에요 그거 맞음 이거 내구도 5000임 진짜? 어디가야 돼? 나도 쏠 수 있어 가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스왑할 수도 있어요 2키 눌러서 스왑하는거 그러네 오늘 편한데 이거는? 자동차보다 100배는 안 돼 약간 보트 운전하는 느낌 같지 않아? 조용해 조용해 파밍 더 해야되는데 뭐해? 여기 내릴까? 니 타라 이거 하긴 싫은데 스왑 로봇소리나는데? 애들 경일하게 싸우는데 아직 로봇 안되는데 나? 사람이다 그 브론티아인가 뭔가다 브론티아는 참피 그린 작가님 여기 빨려있네 싸울거야? 근데 나 아직 로봇이 안돼 나도 안돼 유니콘으로 싸워볼까? 아 이거 잘못 깝치면 눕는다? 나도 그 생각했어 지금 왼쪽이야 사피엘 보이지? 야 미친 이거 근데 겁나 왔다갔다 이 화면 전폼주의 메카가 사뜨렸다 애들 겁나 많은데? 여기 개꿀재리다 이거 아 제대로 맞았어 아파 메카 부를까? 메카 부를까? 여기 메카 부를까? 메카 부를까? 메카 부를까? 메카 부를까? 메카 부를까? 어디갔어? 이거 아냐? 이건 뭔데? 메카 부를까? 뭐сь? 건물acht 메카 부를까? 아 메카 부를까? 성 op 메카 부를까? 메카 부를까? 메카 부를까? 메카 부를까? 누가 거기 쐈는데?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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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VP가 아닙니다 사람이였네 잘 봤다 어 봤다 봤다 튀는거 봐 잡았어 저주문트아이 사망 허리케인이 나랑 딜 대결을 하자고? 허리케인이 여기 있어요 여기 위에 사람 아까 터지네 그 흰 지붕 저주문트 터졌고 여기에 허리케인 하나 있었는데 나 쏘는데 어디서 쏘는거야? 이럴이 마지막 패시브 아 여깄네 사망 야 얘 사망같은데? 피바리 사망 아 모금 로봇이네 피바리 공중에서 맞아서 얘 터지네 어디갔지? 와 개피인데 얘 사망 그러니까 나도 터지는거 봤는데 안보인다 얘들아 미안해 나 퀘스트중에 모금 먹기가 있어서 먹고 올게 드시고 오세요 드시고 오세요 피드람이 스타일 먹을 사람 먹어라 안먹어요 오오 야 이 지민이 여기 여기 야 이 지민이 얘네네 얘네 아까 터트린 애들 다 저 위에 올라가 있네 으응 으응 아 제발 나 수리 좀 하자 여기도 있다 어 나 이미 터졌는데 뭐 어 터트림 허리케인 사망 어 저 집한테도 같이 있었다 허리케인이랑 허리케인을 툭 치렀어 내가 어 사람이 뭐있다? 아까 노란티에도 있었는데 어 옆 지붕에도 있었어 어 뭐야 저기서 지금 리온 캐논 하나 날라왔는데 이쪽에서? 어 아 우리 가야돼 가야돼 아이씨 아 탈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여기에 뿌려둘게 내가 여기에 뿌려둘게 누가 나 쐈어 또 아 요거 아 저기에 저기 아 저기에 저기 땡큐 탈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부서진다 이제 반스런하네 아 튀었어 튀었어 터트렸다 왜 점프한대 이거 됐다 벗나왔다 아 저기있다 이럴게 내 돈 못 샀어 밀라 저기 일단 가야돼 우리 이거 너무 멀어 아 너무 멀어 얘네 물건 놓는다 응 건너왔어 차는 허리케인 반피 오케이 쟤 로봇 꺼냈다 내가 겁났었더니 헤리케인 갈리는거 때문에 못돌아 잡았다 하나 야 허리케인이야 그거 혹시? 아니 지붕 위에 있어 핀 저거 저거 저지지먼트 날라온 저지지먼트 날라온 아 나 너무 먼데? 나 안보여 밑에서 싸펜 안 터졌지 아 수리 중 한 놈 터져서 내려갔어 터트렸다 저지먼트 여기 사람있다 여기여기 싸펜 뒤에 뒤에? 아 오케이 이거 보치다 그런가? 파괴복끝 팔콤 키 관리 잡았어 위에서 나이 다이 들었냐? 응 오케이 수리팀 많이 모으고 여기 아래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잠깐만 기온포크템 쓰고있어 이쪽으로 갈게 물 건너편에도 있다 물에 함성 수영중 캐롤멜 파괴 캐롤멜 파괴 아 수리템이 없다 수리템 없음 수리 있는데 잡았다 응 뭐야 잡았다 저기서 쏘는데 어디? 파란핑 사람은 아닌거 같은데 24명 아직 많이 남았다 우리 건너야돼 물 일단 건너까? 어 뭐야 뒤에 뒤에 쏜다 터뜨렸어 수리템 남는 사람? 여기 어디? 파란핑 시끄리 나의 네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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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디디 터뜸, 오케이 사람 봐야 돼? 어, 안 보인다 그건가 봐 아, 큰일나네, 수리팀 없는데? 저기 로봇 터진 데가 수리팀 있을 거야 저기 가면 처음맞을 것 같아, 누가 한 게 맞고 있었거든 여기 사람 나이스 옆쪽에도 저 밑에 메카 있는데? 잘 못 봤나? 유리쿨 있다 아, 그냥 캠 맨맨 드롭 되는 거라 사람 없으면 없는 거 유니콘, 움직이는 유니콘 얘는 움직이네 저 유니콘이 싸운다 저 아래에 사람 있어 유니콘 밑에 사람 보이냐? 응 사람 죽었어 유니콘 튄다 왜 이렇게 빨라 저거? 부스터 쓰면 빨라죠 와, 엄청 빠른데? 나 지금 로봇 하나 본 것 같은데? 여기 유니콘 여기서 온다 얘 유니콘 내렸어 화이팅 망 건너왔고 고맙 에이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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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바리 폭파 여기, 여기 폭포장기 황금 터지네 못쓰야 대용이다 힐타임 여기 사람! 로봇 탔다! 로봇 탔다! 화이어! 우리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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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스틱 나이스 여기 사람! 두 팀! 나 힐 잠깐만 힐 좀 하고 쟤 로봇 없어 하나로 못 탔다 화이어 폭파 왼쪽에 여기 여기도 사피엔 뒤 잡았어 왼쪽에 사라워 맞다 우와 자게전 겁나 아프다 나 힐콩군이 마타 다 빨아서 MVP 내 거 뺏어갔어 나 아닌데? 나야? 아 그래? 여기 있다 잡았어 여기 여기 있다 다시 고 라스트원 키크 끄었다 야.. 겁나 싸우는데 이건 가네? 계속 싸우기만 하네 3만 딜? 나 그거 AI 택했는데 시발 화세오님들 진짜 내 딜량은 22,000이네